우디뽀 우디뽀 야 이거 어디서 샀어? 그걸 왜 물어봐야 돼? 세트 어디서 하냐 세트 아니고 사장님 아들이잖아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김씨와 우리 보아 그리고 유희열씨에 이어서 아니 근데 우리 GD같은 경우에는 야 오늘 비교처럼 극과극이네 아니 진짜 봉곰다리 풍강풍강 자 우리 GD에게 박수하고 주세요 굿대타 노래 좋더라 굿대타 노래 좋더라 아니 사실 GD같은 경우에는 다른 분들과는 다르게 2011년 가요제에 함께해 주셨었는데 유일하게 두번째 참가하는 멤버가 우리 GD입니다 사실 저번에는 제가 원해서 한게 아니잖아요 파트너가 파트너가 다모씨는 있습니까? 지드래곤 너걸로 얘기하지 마세요 다모씨 이번에 나오실거에요? 하하하하하하 기랄리아 아니 이래를 파트너가 아니 그런거 따라서 대박났잖아 저번에 했을 때 굉장히 그때 진짜 힘들었어요 회사에서도 웬만해서는 제가 만든 곡을 이렇게 안 까이거든요 영수형한테 한 세네 번을 까였어요 자존심이 많이 상했고 약간 방자적으로 임했기 때문에 네네 이번에는 같이 하고싶은 멤버가 있어서 나오게 됐고요 이번에는 내가 하고싶은 멤버가 좀 하고싶다 난 안했으면 좋겠다 또다른 악순환이 안됐으면 좋겠어요 이번에는 또다른 악순환이 게임하는 것과 하고싶은 것 이번에는 한국인거야 뭐하시는거에요 뭐하시는거에요 종아리에 뭐가 물린자국이 되게 많은데요 종아리에 뭐가 물린자국이 되게 많은데요 아니아니아니 종팡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일단 GD가 오늘 함께해 줬는데 사실 그 당시에 정영돈씨하고도 사실 패션같고도 얘기가 좀 있었고 있는데 예 종영돈씨 뭐 또 하시니까 오늘은 뭐 진짜 의상 뭐 완벽히 다른거 같은데요 또 금발? 전혀 발전이 없어 정체되어 정체되어 야 GD가 정체되어 있다고? 패션이 올림픽대로 야 GD가? 와 정말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어 나 딱 등장 안하는데 숨이 탁 막히더라고 왜왜왜왜 나 답답해 패션이 속장해 고마워 그럼 김씨형은 어때요? 김씨형 잘 입고 왔어요? 정말 잘 입는거지 김씨형은 제가 아는 패션은 아니에요 아 그래요? 둘 다 정말 잘 입는게 김씨형은 정확히 나 한 4년 전 GD는 한 6년 전 나 진짜 웃기고 있네 정말 진짜 야 오늘 너무 박방처럼 방송하고 진짜